문을 벗으면 어떡해! 근데 왜 여기에 안내만 들어있어요? 응? 안내방송? 근데 왜 계속 여기 안내만 들어오고 안내만 들어오고? 연수 옥산 주차장 써도 돼요 응 옥산 주차장 유진이는 안에 쓰고 연수는 옥산 주차장 써요 연수 옥산 주차장 써요 만남주면 되겠네 여기서 할까? 네 이렇게 하고 여기 위에 이렇게 여기는 그런 데 들어가 있는게 아니라 유진이는 여기에 그러면 너만 들어오고 하면 어떡해 그래 이거 Greg 같이 또 라면 위에 위에term 그래? 그럼 연수 꺼 또 만들어줄까? 예 연수 TikTok 라면 위에 chair 우와, 4 숙꼬 넘어신네